오늘은 저 말랑김에 그 사람 부른 호칭이 되어있고 한번 배워보게 말씀 자 그럼 두 분은 서로를 어떻게 부르시나요? 아 잘 봐 야 특별한 거고 야 아 뭐 햄서 야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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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불러시켜 걔나 이제 평소에 하고 서로가 의지하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 이름이 걔 이름 부르듯이 그냥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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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낯통물이 과 저거 봐 또 걔도 난 걔 하루방 부를 땜에 야 하던 거 아니면 하던 거 아니면 병아 병찬이 하던 거 병이라도 불렀지 않으면 아이고 고맙시다 고맙시다 자 그러면 부모님 부르는 호칭을 알아볼까요 아 그러면 우리가 그 자 그러면 그거 나가고라 사줘 경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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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나 우리 시어멍 시아방 가시어멍 가시아방 영돌 부릅니다 시부모님 부를 때 시어멍 시아방이고 각시어멍 하방은 가시어멍 가시아방 참 좋지 않을까 이거 네 너무 예쁘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 맨 첫 번째 아들은 큰 아들 그 다음 좁은 건 조곤 아들 새따들 말재따들 그렇게 한단 말 그란 큰 아들은 큰 아들이란 큰 아들 그 두 번 찬 제주도는 새따들이래 새따들 세 번 차가 이제 말재따들 조곤 건 조곤 아들 그란 새따들이래 셋째 린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고 세 번째 거 사이에 신한 새따들이란 두 번 차 두 번 차 우리 날짜 셀때도 호루이틀 사흘나흘 하잖아요 사흘이 네 번째 날이 아니 이게 사흘은 세 번째 날이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셋따들 그래 셋따들 사이에 있다 해서 셋따들이다 그렇지 그리고 저 아지방도 있고 아지망도 있고 경호주 네 그러나 이건 무시기냐 하면 아지방은 시동생이나 남편 형제들 동 호칭을 아지방이래 놓고 아지망은 그 제수씨를 걷는 거고 손주는 손지, 며느리, 며느리 조카는 조케, 남자아이는 소나이, 여자아이는 지지바이 와 이게 호칭이 또 다 제주어로 있네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 이 호칭 말고도 또 사람을 칭하는 재밌는 제주어가 또 있을까요? 그 사람을 칭하게 되보다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? 요걸 용용 도로몽실 허경 부르는 개수다 예를 들어서 그 저 촌남생이 응 어? 뭐 뚜렴 아이고 두루예 뭐 이런 것도 있고 똥 빼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먼저 이 촌남생이는 막 가볍게 막 돌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고 뚜렴은 혹은 형 바보 지탱대 아닌가? 응? 참 평하는 거 없지 그렇군요 촌남생이는 가벼운 사람 촌남은 바보 네 그렇군요 그러나 우리 집이 다방도 젊을 땐 막 촌남생이 주로 캥 하간디 그냥 감정 돌멍 어? 조조조조조조 해논한 맨날 나형 싸웠쥬 뭐 있어? 아이고 또 봐라 나가무신 저 촌남생이 주로 돌아다니 당신이야말로 이리 땡기고 저기 땡기고 막 고라노한 동네사람들이 뒤에 어? 고방들 뭐에 고란한 줄 알아면서? 뭐래 고란하다 다 저 뚜루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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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루예? 아이고 이거 하루밍이고 오락포락이야 오늘도 두분은 역시나 사이좋게 끝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